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기는 여수입니다 여수 밤바다 그런데요 여수에 지금 포인트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기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오늘 제주에 있다가 갈치 낚시를 하려고 여기 여수로 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녀석들이 풀치죠 갈치 새끼 어린 갈치 풀치를 낚으러 왔습니다 지금이 갈치 시즌이라 가지고 이렇게 여수까지 냉큼 달려왔어요 제주에도 갈치가 나오는데 제주는 성상을 타야 갈치를 낚을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도보로 갈치를 잡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포인트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요 집어등은 자연광에 가까운 불빛이라서 추가효과 집어력이 월등히 좋다고 해요 오늘 완전 많이 집어들겠는데요 집어등이 예쁘게 생겼죠 색깔도 제가 완전 좋아하는 블랙이에요 자 오늘 갈치 챕이에요 이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갈치 와이어 그리고 구그랑 지그에 달다가 이렇게 루어를 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캠이 달고 와이어 달고 지그 달고 구엄 끼우고 요래 요래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음 아 입주 났는데 조금 천천히 더 해보고 조금 더 빨리 더 해볼게요 8 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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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까 들어온 게 입주인지 걸린 건지 비가 오는 건 무지 여러분 제주도만 습한 줄 알았더만 요수도 한 습하네요 ages н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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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 Yea 왔다. 왔다. 이끄다. 여러분 첫 갈치 새끼 풀치 꼬리 잘린 녀석입니다. 오 이만하면 뭐 괜찮죠? 바로 아이스박스에. 여러분 와가지고 한 지금 세 번째 캐스팅이었나? 바로 나와줬어요. 크아 손만 찌기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 3층 해야 되는데 몇 초지? 잠깐만 일단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깔아 앉히는 거예요. 전 지금 빠르게 30초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한 15초 정도 이제 폴링을 시킨 다음에 딱 그 수심에서 살짝 살짝 호핑 다시 가라앉히고 호핑 가라앉히고 호핑 이런 식으로 발 앞까지 가지고 왔는데 거의 1m 앞에서 이 녀석은 입지를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호핑을 좀 천천히도 줍었다가 조금 더 느리게도 줍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볼게요. 8 9 10 일정하게 제가 깔아 앉힌 그 수심층에서 통통통 튀면서 그대로 쭉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 8 9 10 이렇게 초로 갈치가 있는 수심층을 찾으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8 9 10 뭐야 이런 이런 여러분 갈치가 이빨로 끊고 갔어요. 아 나 이빨로 샹 하고 딱 끊고 가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이참 밑에를 물어야지 이 밝은 걸 보고 이걸 물어봤네. 여러분 이제는 이 두 개 달린 걸로 바꿔 가지고 해볼게요. 갈치가 이빨이 육수로 날카롭잖아요. 대박 막 승글이 가뿐는데 여러분 번쩍 했어요. 번쩍. 낚싯대 이렇게 세워놓으면 위험해. 20 21 22 23 이렇게 짧게 짧게 호핑 줄 때 반응이 왔거든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기 여러분 천둥 치고 있어. 알지? 이건 번개인가? 어쨌든 하늘이 번쩍번쩍하는데 이럴 때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조금 무섭죠. 낚싯대 밑으로 내려오세요. 오우 비 많이 온디. 여러분 비가 많이 와요. 좀 더 깔아앉혀서 카운팅을 좀 더 줘봐야겠어요. 아유 엄마 천둥 치고 왔습니다. 내꺼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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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요. 낚시를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신대요. 지금 방금 그 녀석은 거의 바닥에서 호핑했을 때 올라왔어요. 지금 수면에도 풀치가 막 뛰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녀석들은 잘 안 무는 녀석들 같고 걔네들한테 홀키가지고 이제 수면 위에 하면 안 되고. 방금 그 녀석은 바닥에서 호핑해서 계속 데리고 오고 있는데 딱 바로 왔다. 내꺼다. 3마리 째입니다. 10마리 갑시다. 10마리. 갈치야. 물어라. 물어라. 탕. 탕. 물어라. 탕. 옆에 분도 잡으셨어요. 어? 왓치. 내꺼아. 후우. 우와. 우와. 어? 끊겼다. 에이 진짜로. 여러분 웜 색깔을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반응이 없네. 이거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물이 안 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반응이 지금 끊겼거든요. 지금 완전 간절하가지고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걸 좀 기다려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까만색. 빛이 나지 않는 요 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여러분 지금 잠시 물때가 이래가지고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더 있으면 다시 물질 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갈치가요. 여름에 이렇게 연안 쪽에 들어와가지고 산란을 하는데 갈치 암꽃 한 마리가 10만여 개의 알이 났는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가 봐요. 어머머 하죠. 10만여 개의 알이라네요. 왔어요. 왔어요. 내꺼! 내꺼다! 여러분 다섯마리 다섯마리 비온다! 또온다! 비가 또와요! 왔다! 왔다! 우와! 힘을 했잖아! 우와! 삼지! 오 맛있겠다! 여러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비 맞아도 피치 나오면 괜찮습니다 비야 뭐 씻으면 되지 뭐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옆에 피했다가 여기 다시 해보려고요 조금 그쳐서 여기 포인트 옆에 캠핑카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 두 분이 잠깐 와서 비 피해라고 해주셔가지고 잠깐 피했어요 여러분 풀치가 꼬리 잘라먹고 갔어요 꼬랑지가 없다니 손이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오 수전hab新전자 왔다! 왔! 이 institute nadgar 조금 뭔가 조금이든 Fehler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점점 더 커졌어요 innen 왔다 왔다 우와 우와 빠졌다 왔다 왔지 왔지 잠시만 더 주세요 잠시만 더 주세요 우와 여덟 마리 왔다 왔다 좀 작은 거 같으니까 보내줄게요 왔다 왔다 갈치? 내가 보이니? 여러분 마지막 라스트 한 마리 남았습니다 가시죠 이게 보니까요 패턴이 어떨 때는 호핑을 빨리 빨리 해줄 때 딱 입질을 할 때가 있고 방금은 계속 빨리 했는데 왜 또 입질이 잼잼해졌지? 그래서 호핑을 좀 천천히 했어요 호핑하고 가라앉지 호핑하고 가라앉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입질이 또 들어왔어요 주깡을 이렇게 쫙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왔지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열 마리 성공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물고기야? 입안에 물고기가 있어 하하 열 마리도 딱 차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말 지웠죠? 열 마리 오늘 잡은 연속들은 들고 가서 앵식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쌩님들 저는 다시 재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쌩님들 퇴근 안녕 수고했다 집어등 Difference 퇴근 퇴근